예비고일 학생들 예비고일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고1이 된 학생들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좀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 때 예비고일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고1과정과 고2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던 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개정교육과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기 좀 이상해진 거야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아직 교과서도 안 나와 있고 문제집도 2, 3학년까지는 나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수학에 대해서 뭘 배우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뭘 언제 배우냐 라는 건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배우고 2학년부터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문의과가 아니고 통합으로 통합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게 돼 있어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수학이란 걸 배우게 되는데 보통 1학기 때 상, 2학기 때 하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수풀림이라는 개념 완성, 개념 베이직 강의가 수학 상하로 구성이 일치금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진학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2학년 때 일반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진로 선택을 배운다는 건 일단 아닙니다 2, 3학년 과정에서 이거를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4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라고 하는 복잡한 과목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학 1이라는 것이 지금 교육과정, 여러분 선배 교육과정의 수학 1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서 배우는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좀 별개니까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이건데 누가 뭘 배우나 크게 4가지 계열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문계열, 외국어 중심의 어문계열이라는 것과 예체능 계열, 예술 중심의 예체능 계열 그 다음에 사회 과목 중심의 경상계열, 그 다음에 수학과학 중심의 이공계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외국어 중심의 어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수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를 하게 돼 있어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여러분도 1학년 때 전부 다 하게 될 것이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학 1은 과목을 단원을 보니까 지수로그라는 것과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배우고 나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건데 수학 2나 미적분 같은 것은 수학 1을 선행을 해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4과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될 때 수학 1과 학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 거지 미적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다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수학 1과 미적분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일부 갖고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교에 배부된 자료들이 예를 들어 수학 1과 수학 2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수학 1과 수학 2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문 계열과 애치는 계열은 수학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수학 상하,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수학 1과 학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과목 중심의 경상계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이나 경제나 아니면 경영정보 등등등 여러분 대학 진학 후에 과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런 류의 과목, 그런 류의 학과를 진행하게 될 때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계열인데요 이것은 수학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1학년 때 과목이니까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경제수학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 여기 보면 경제수학 과목이라는 게 진로선택 과목이 있죠 일반 선택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경제수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 중심의 경상계열이다 보니까 미분적분 여러분 경영학과 가면 거시 미분이나 이런 것도 배우거든 미분적분에 대한 심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 거지 근데 사실 대학교 진학하고 난 다음에 미적분을 배우게 될 거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 세 개를 다 공부해야 돼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건 대학 진학 후의 일이고 난 당장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수학 1과 학률과 통계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해지진 않은 거야 확실히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과목 중에서 수학 1과 미적분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경제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해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경상계열 쪽에서는 수학 과목 공통적으로 배우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개와 경제수학을 배우게 되어 있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학 중심 지금의 이과 같은 거죠 이공계열 학생들은 수학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을 이수를 하고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까지 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두 과목을 전부 다 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하만 해도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대학 입시 전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나온 교육과정에 의하면 지금 이공계열 학생들은 수학과학 중심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이랑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그리고 기하,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개정교육과정의 궁극적인 취지가 수포자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한테 좀 줄여주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과, 기존의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공부할 게 없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문과 학생들은 절대로 경쟁해서 불리하게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잖아 같은 경쟁을 하려면 수학 공통과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지금의 문과 학생들 어문계열이나 경상계열 같은 학생들은 수학 공통과목이 돼서도 일단 경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입시 전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죠 지금 1안과 2안 가지고 막 충돌하고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통이라고 돼 있는 수학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사과를 일단 굉장히 철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과목들이 지금 교과서가 아직 편체는 안 됐으니까 교과서가 나오고 대학 입시 전형이 발표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확정지어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존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배처럼 2학년이나 3학년 과목을 먼저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태니까 수학 상화를 굉장히 좀 심화 심화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문제집 중에 블랙라벨 같은 그런 것까지 완료를 해놓고 1학년 진학을 하에 두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할 때 좀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앞에 것으로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나 확률과 통계나 기하 벡터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거 할 필요가 없었네라고 하는 과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고등학교 진학 후에 언제 뭘 배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정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캐스트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 1학년 때까지는 수학 공통감으로 배우게 되어 있고 2, 3학년 때 뭘 배우게 될지 모르니까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